벤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오 로티 채널의 유의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익숙하죠? 던 오브 마제스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전에 개봉한 팩인데 왜 다시 개봉하는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목적은 바로 카드 한 장입니다 네, 데스피아의 도와 알베르 때문입니다 스트럭처 덱 알버 스트라이크의 발매로 낙인 융합을 투입한 데스피아 덱이 강화되면서 차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인지 재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도 이전에 두 장은 구했지만 한 장이 부족하기에 이번에 알베르를 구하고자 두 통을 추가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데스피아 덱소스로는 희극의 데스피아안과 비극의 데스피아안 고레벨의 데스피아 몬스터인 데스피아의 드라마트루기아 융합 몬스터인 데스피아안 쿠에리티스와 이번에 준지한이 되는 낙인 개막 그리고 이번 개봉 목적인 데스피아의 도와 알베르가 소록되었습니다 즉, 제 경우 알베르 한 장만 뽑으면 되는데 다른 소스도 구할 겸 이렇게 두 통을 뜯는 게 나았을지 아니면 그냥 낙장 한 장만 사는 게 더 나았을지 어느 쪽이 나았을지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해보면 한 박스에 서른 팩과 스페셜 팩이 들어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봉은 재개봉이고 개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레어 이어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자룡 파이텐, 소트, 힐톤, 비흑의 데스피아안, 마건시해, 올베인, 글리프, 연, 트레일, 궁관, 가이암, 아직 안 나오네요 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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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 얼티 나왔고요 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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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피온 말고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알베르일까요? 알베르 아 알벨은 아닙니다 슈레는 맞았네요 주인님 저 여깄어요 저 알벨이에요 어서 저를 뽑아주세요 맞았지 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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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속았지 데스피아는 나오긴 했네요 주인님 제가 진짜 알벨이에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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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푸시 그럼 과연 진짜 알벨가 나올까요 알벨 알벨 휭 속았지 고상의식술이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서 나온 슈퍼리어 이상의 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크가 요한의 상검사 얼티가 요한의 상검사 울레도 요한의 상검사입니다 그 외에는 인공기능 메사이아 오파츠 비마나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알벨이 왜 안나왔는지 알겠네요 요한의 상검사가 다 무찔러 버렸으니까 두번째 박스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마검포 가레스베트 브루니게슈 라프람피리카 슈팅 세이비어 안드라비무스 코에리티스 싱크로 오버테이크 시크 비마나 얼티 레토르트 트러블 뮤제 시합 안나왔네요 두번째 박스에서 나온 카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네 알베르 구경도 못했네요 그 대신이라긴 뭐하지만 코에리티스 울레 하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페셜팩이 두팩 남았습니다 여기에 모든거 걸어보겠습니다 제발 알베르 슈레 한잔만 일어나오게 해주세요 이걸 바란건 아니었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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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뱀바